해커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입니다. 일제강점기 다섯 번째 주제고요. 이제 1930년대에서 40년대 우리가 어떻게 일제의 통치에 맞서서 민족운동을 했는지 만주, 간도, 요 일대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좀 볼게요. 가와나 사이식이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동북구성의 군벌 장장님이라고 나오네요. 일본과 협정이 성립이 돼서 독립운동하는 한국인들은 잡히는 대로 일본에게 넘겨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군벌과 일제가 합작을 해서 일종의 신고제 같은 걸 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였는데 만주에서 우리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이 협정은 미쓰야 협정입니다. 이거는 1925년이죠. 1925년이고 나를 볼게요. 나와 공근은 안공근을 말하는 것 같고요. 상해의 프랑스 조개를 떠나서 기차역으로 가서 가흥으로 피신을 하였다라고 쭉 보니까 백범일지라고 나옵니다. 나라고 하는 거 김구 선생이겠죠. 그래서 보니까 원래 임시정부가 있었던 데가 상해예요. 상해의 프랑스 조개지에서 꽤 오랫동안 있다가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의 추적이 좀 심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1932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한인애국단의 활동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심한 추적을 받게 돼서 이 프랑스 조개지를 떠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걸로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참변이 발생하는 거 1920년의 일이죠. 봉우동 전투 청산리 대첩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사이에 못 들어오겠죠. 이거의 전이죠.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는 거는 1945년의 일입니다. 미국과 연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이거는 나의 다음이죠. 1945년이니까. 이것도 아니고 한인애국단이 조직돼서 의거활동을 전개하였다. 한인애국단 조직을 해서 의거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나머지 거 볼게요. 일본의 토지 침탈을 막고자 농광회사가 설립되었다. 일본의 토지 침탈을 막고자 농광회사 설립되는 거는 이 회사가 설립되는 건 1904년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것저것 조약을 강요를 하면서 황무지 개강권도 가져가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일제강점기 되기 이전부터 차곡차곡 해오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였다고 보면 되고 가해 이전이니까 해당사항 없고요. 삼균주의에 입각해서 우리 정부 어떻게 세울 건지 강령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는 194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번이겠죠. 이게 한인애국단의 활동 때문에 이동하는 거라는 거를 파악을 해야 풀 수 있는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1번에 3번으로 풀었고 2번 보겠습니다. 2번 가하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가하 소속의 최영식이 관동군 사령관 등을 처단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제의 주요 요인을 처단하고 싶어서 김구한테 뭘 보냈다는 얘기죠. 김구가 일제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의거가 시도가 실제됐죠. 이게 임시정부 활동과 독립운동의 굉장한 터닝포인트가 돼주는데 이거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은 1931년에 결성이 돼서 32년부터 활동을 하게 돼요. 이봉창, 윤봉길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로. 자 오른 거 골라 보겠습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이 되었다. 중일전쟁 1937년입니다. 이거보다 이전에 조직이 됐죠. 그럼 이건 해당사항이 없고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는 거는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는 거 김원봉이 하는 거죠. 김원봉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인애국단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이봉창, 윤봉길 등의 단원이 활동을 하는 게 정답이죠.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거는 한국 독립군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일제가 조직한 105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되는 거는 신민회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고 3번 문제로 올라오겠습니다. 빈출 마크부터 있고요.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국민군 산하 조직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이후 여러 부대를 통합하여 재편되었습니다. 국민부 산하에 있었대요. 총사령관의 양세봉 그리고 이 부대를 이끌었던 사람 양세봉이 가장 큰 힌트 같아요.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 의용군과 함께 남만주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벌였다. 근데 이거 양세봉이 이끌었던 이 단체는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 양세봉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간도참변 이후에 1920년에 간도참변 이후에 자유시로 이동하는 거는 대한독립군단이에요. 대한독립군단.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크게 이겼다. 요게 이 조선혁명군이 했었던 대표적인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영릉가. 요 지명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2번 조선독립동맹산하의 군사조직으로 개편되었다. 뭐가 좀 길어요. 조선독립동맹산하의 군사조직. 요렇게 들어가 있으면 동맹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약간은 사회주의나 이쪽으로 혁명이나 요런 이름이 붙는 거랑 연결이 좀 많이 되기도 하죠. 이거는 조금 이름이 긴데 조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글씨하고 뭉개졌는데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나중에 조선의용군으로 또 개편이 되기도 하죠. 요건 아니고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는 거는 우리 한국 광복군 얘기고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한에서 창설이 되는 거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거는 김원봉이 요거를 창설을 하는데 조선의용대라고 있습니다. 조선의용대.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우선 답은 2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4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4번 가부대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우리 학회는 1929년에 조직됐고 남만주에서 활동을 했었던 단체 영능가 전투, 한중항일 작전인데 30년대부터 뭘 했고 총사령관 양세봉이 있대요. 이거 조선혁명군입니다. 자 조선혁명군 설명 찾아볼게요. 흥경성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영능가하고 흥경성은 같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으로 오르선 찾아보고 호가장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호가장 전투 이거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있어요.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이름 좀 길어요.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이거는 북만주 쪽에서 활동을 했었던 한국 독립군이 하는 겁니다.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이 하는 거고요. 4번 중국 팔로군에 편제돼가지고 항일 전선에 참여하였다. 중국이랑 연합작전을 또 하고 항일 전투를 했던 거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나중에 개편이 돼서 조선의용군이 돼요. 조선의용군. 이게 이거랑 같이 연결이 돼요. 같이 기억해 주시고 연합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하는 거는 한국 광복군이 하는 거죠.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고 오답도 같이 정리해서 체크해 놓을게요.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빈출 마크 붙어 있고요.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대전자령이라고 하는데 대전자령 전투인 것 같아요. 대전자령 전투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군의 습격을 맞췄다라고 무슨 투쟁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대전자령 전투라고 지명을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입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 있네요. 청천 장군의 혁명 투쟁사. 지청천이겠죠.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는 거는 한국 광복군이죠. 임정 산하에 있었던. 그리고 간도 참변 이후에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는 거는 대한독립군단입니다. 대한독립군단.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였다.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무장부대가 하나 만들어지죠. 김원봉의 창서를 하는 거.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홍범도 부대와 연합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하는 거는 북로군정서가 되겠죠. 한국독립당의 군사조직으로 북만주 지역에서 활약하였다. 한국독립당 산하의 한국독립군 이라고 이름이 똑같아요.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5번이고요. 자 6번으로 내려갈게요. 6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사진이 나와있는데 생물년대 지금 나와있고요.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이래요.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 이거 양세봉이죠. 가는 양세봉이고요. 신흥무관학교의 교성대장 독립군 양성 한국독립군의 총사령관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 지청천입니다. 요새 이 두 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양세봉.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김원봉이죠. 이거는 김원봉.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했다. 이거는 양세봉 설명이 아니네요. 박상진입니다. 박상진. 3번 지청천 설명.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군의 대승을 거두었다.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독립군의 성과입니다. 3번이 맞는 얘기고요. 중강단을 중심으로 북로군정서를 조직하는 것 김좌진 장군이고요. 황푸군관학교에 입학해서 군사훈련을 받는 것은 김원봉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개별적인 의거활동의 한계를 느낀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은 황푸군관학교에 입교를 했고요. 그래서 뭔가를 지금 배웠어요. 그리고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이거는 1932년쯤의 일이에요. 개별적인 의거활동이라고 하면 의열단이에요. 1920년대에 이 활동을 했는데 이거 사람 죽이고 건물 뿌셔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사람은 계속 충원되고 건물은 다시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뭔가 체계적인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 학교를 설립하고 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혁명당이 결성되었다. 이게 35년도에 바로 하는 일이에요. 뭔가 큰 단위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단체로 큰 활동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돼요. 이거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줄게요. 조선혁명선언이 작성이 되는 건 이거 이전에 의열단 활동이에요. 신채호 선생이 작성을 해서 1920년대에 이 활동을 하게 되죠. 이거 자체는 23년에 쓰는 거고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가 창립이 되었다. 이름 좀 길긴 하지만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하는 창립 활동인데 여기 김원봉 활동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1926년이니까 이거의 전이에요. 상관이 없고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군부가 조직이 되는 거는 1912년입니다. 일제강정이 되고 나서 비교적 그 직후의 일이죠. 이거는 고종의 밀지를 받은 임병찬이란 분이 하는 거고 한성, 상해, 연해주 지역의 임시정부가 통합이 되는 거 1919년이죠. 그래서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을 지금 기념일로 하고 있습니다. 7번에 1번으로 찾아주시고 8번 보겠습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조선민족혁명당 창립 조선민족혁명당 여기 밑에 있었던 거고 여기 쭉 보니까 우리는 1938년에 이거를 조직을 했대요. 이 부대를. 그래서 조선의 혁명 청년 뭐라고 나오고 이 중국의 항전에 참가를 했다고 하고 지난해 가을에 한국광복군의 통합편성을 기반으로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의용대입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김원봉이 조직을 하는 거죠.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은 거는 대한독립군단이에요.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는 거는 한국독립군이고요. 한국독립군. 그리고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이 돼서 유격전을 펼치는 거는 동북은 똑같은 거 들어가고요. 동북인민혁명 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북인민혁명군인데 동북이란 글자가 들어가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고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국 관내에서 창설하였다.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 홍범도 부대와 연합을 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는 거는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하고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죠. 이거는 이거 같이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8번에 4번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자료는 이거에 창립 1주년을 기념을 하고 김원봉, 김원봉 나오고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어요. 김원봉이. 그래서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입니다. 이거는 조선 조선의용대예요. 자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자유시 참변으로 실현을 겪은 거는 대한독립군단. 대원 1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합니다. 나중에 한국광복군이랑 합류를 하게 돼요. 1부가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쌍성보 전투에서 한국연합작전은 이거 조선의용대가 하는 게 아니죠. 독립군 양성기관인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는 거는 다경반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따로 하는 활동이에요.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홍범도 부대와 연합을 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이랑 교전하는 건 북로군정서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2번으로 조선의용대 활동을 찾아주시면 되고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선언문 발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오른 것은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은 각자 자기 당을 해소하고 없애고 새롭게 이거를 창당을 했음을 알립니다. 이거 3개 당을 통합했다는 얘기인데 1940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해지니까 힘을 모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발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오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파견되는 거는 1919년이고요. 참의부, 신민부, 정의부가 만주지역에 성립되는 거 1923년, 24년, 25년이에요. 이거 해당 사항 없죠? 20년대니까. 윤봉길이 상하이 홈코어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키는 거 1932년이고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발표되는 게 이거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활동을 시작을 하니까 4번이고요.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거는 1923년이에요. 이게 좀 흔들렸던 시기죠. 10번에 4번입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가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 문서는 이 인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강령 초안을 쓴 겁니다. 건국 강령 이제 어떻게 만들 건가 민족운동의 방향과 광복 이후에 우리 국가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걸로 임시정부의 임시원장으로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라고 나오고요. 이 초안에는 이 인물이 아주 고민해서 수정한 흔적이 수정한 흔적 같은 게 이런데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중요한 분이고요. 조소왕입니다. 조소왕. 조소왕의 활동으로 오른 거 골라보겠습니다. 대성학교를 세우고 흥서단을 창립하는 거 안창호죠. 안창호.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하는 거 박상진입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 양성하는 거 김원봉이고요. 삼균주의를 제창해서 이 조소왕 선생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강조했다. 지금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 조선사회경제회사에서 식민주의사학의 정체성 이론을 반박하는 건 백나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으로 찾아주시고 12번 보겠습니다. 빈출 맞고 들어가 있는데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인도 전선에서 인도 미얀마 전선이라고 보통 들어보셨죠. 이 부대가 활동에 나섰을 때 한국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는 건데 영국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작전을 하는 거죠. 한국 광복군입니다. 오른 거 골라볼게요.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워서 대승을 거둔 거는 북로군정서를 비롯한 우리 군대들이죠. 아니고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은 하죠. 하지는 못하지만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 지금 광복군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한중연합을 하지 않아요. 이 한국 광복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을 해서 흥경성에서 승리하였다. 여기도 연합한다고 나오죠. 이것도 광복군과 아니고요. 동북 항일연군으로 개편이 돼서 유격전을 펼쳤다. 이거는 동북인민혁명군대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게 있는데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글자가 나오면은 사실은 광복군하고 연결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한국 광복군하고는. 12번에 2번으로 한국 광복군이 뭐 했는지를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크게 활동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인도 미얀마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주로 답으로 활동만 찍히는 거는 미군이랑 연계해서 진공작전을 계획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고 12번에 2번으로 찾고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13번 가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요인들의 가족의 중심이 돼서 조직한 한국혁명 여성동맹의 창립 기념 사진입니다. 이 단체는 충칭에서 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한 이 단체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라고 나옵니다. 충칭이래요. 중경이죠. 이거 임정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오른 거 골라볼게요.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는 거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 광복이 된 뒤에 일이에요. 우리끼리 좀 혼란스러울 때. 한인자치기관인 경학사를 조직하는 거 이회영 선생이 하는 거죠. 삼원보에서 했던 거고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은 거는 의열단이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하는 거 조선어학회가 하는 거죠. 삼균주의를 기초로 건국강령을 선포하는 게 임정에 하는 겁니다. 13번에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5번 자 14번 볼게요. 밑줄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대일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활동에 참여했었던 시기에 창설된 한인 경비대 사진입니다. 선전포고 임정에 하는 거는 40년대 이후죠.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일본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40년대 41년 뒤쪽 시기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독립군이 쌍성번 전투에서 승리하는 건 30년대 1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중국 군벌과 일제 사이의 미스의 협정이 체결되는 거 1925년이죠. 독립운동의 방략을 논의하고자 국민 대표 회의가 개최되는 거 1923년 사회주의 세력의 활동 방향을 밝힌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는 거 1926년입니다. 일제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급령으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게 이 시기죠. 전시 총동원 민족 말살 통치가 일어났었던 40년대 그래서 5번으로 답 찾아주실 수 있고 자 15번 볼게요. 15번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는 임시정부 활동이에요. 성명서 자 여기 쭉 보니까 일본을 전폐, 격폐시키고 동아시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 전쟁 선전포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건 1941년도에 있었던 대일 선전포고네요. 자 그러면 40년대 이후로 들어가는 활동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이거를 먼저 창설한 다음에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기가 맞지 않아요. 바로 직전이에요. 국내 비밀행정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이거 발표한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 두는 거죠. 19년도부터. 1919년부터.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 제출하는 거 이거 김규식이 1919년에 하는 거잖아요. 의거활동을 위해서 한인애국단 조직하는 거는 31년에 김구가 했던 거죠. 1931년에. 미국과 연계해서 국내 진공작전 추진하죠.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5번을 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중국 대륙을 누빈 여성 독립군 오광심이라고 나옵니다. 쭉 보니까 1940년 9월 17일에 충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요괴창설이 될 때 참여를 하였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940년에 임시정부 산하에 창설된 부대는 하나밖에 없죠. 이거 한국광복군입니다. 한국광복군. 자 오른 거 골라볼게요.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은 거는 대한독립군단이고요. 이거죠. 미국과 연계를 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지만 실제로 실행을 하지는 못하는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독립군을 양성하는 거는 이 신민회가 하는 거고요. 중국 관내에서 결성돼 최초의 한인무장부대는 김원봉이 결성을 했었던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호로군하고 연합작전을 하는 거는 한국광복군이 하는 게 아니죠. 중국군이랑 연합해서 뭐를 하지 않아요. 한국광복군은.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함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광복, 혁명, 독립 쓸 수 있는 단어가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거고 완전 똑같은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한국 독립당 같은 거는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시기에 만든 건지도 같이 좀 기억해 줘야 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알아보기 편하게 표 하나를 좀 만들어서 좀 시험 보기 전에 이 부분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까지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